테슬라 주가 전망극과 극 14달러 적정 vs 2000달러 간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부진 속에 잇단 악재를 겪고 있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대한 주가 전망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그동안 테슬라 주가에 끼어있던 거품이 빠지면서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기술주로서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견해도 여전하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2020년부터 테슬라 주식을 공매도하고 있는 해지펀드 매니저 펄켄다는 테슬라 주가가 14달러가 적정하며 향후 파산할 수도 있다고 이날 전망했다. 그는 테슬라의 지난 1분기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을 두고 이것은 아마도 역사상 주식시장의 가장 큰 거품이었던 테슬라 거품의 종말이 진짜로 시작되는 것이라며 나는 실제로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CNBC에 말했다. 테슬라 주가가 내려가면 느켄더 같은 공매도 투자자들은 수익을 올리게 된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164.90달러였다. 올해 들어 32% 하락한 상태다. 반면 한국에서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투자가 캐시 우드는 최근 테슬라 주식을 더 사들이며 낙관론에 힘을 싣고 있다. 우드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2,000달러로 제시하며 지금은 언덕을 향해 달려갈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안전한 곳을 향해 달아날 때가 아니라는 뜻이다. 우드는 로봇 택시를 출시하려는 테슬라의 계획이 실행되면 2030년까지 최대 10조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몇 년 안에 전기차와 트럭이 모든 자동차 판매의 80%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테슬라가 턴어라운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드는 코로나19 사태 직후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주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명성을 얻었으며 한때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5,000달러로 제시하기도 했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 경쟁업체들의 약진, 유럽 공장의 돌발적인 생산 중단 등 악재로 수익 전망이 악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하는 추세다. 미콜라 1분기 수소트럭 판매량 예상치 상해 북미의 수소충전 인프라도 구축 수소전지 트럭 기업 미콜라가 1분기의 증권과 예상치를 상해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 미콜라는 최근 북미 지역에 자체 수소충전 인프라도 설치하기 시작해 향후 차량 판매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콜라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분기에 모두 43대의 수소트럭을 제조해 40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4분기 판매량인 35대에서 5대 늘어난 수치다. 1분기에 생산된 물량 가운데 남은 3대도 이미 계약을 마쳤으며 4월 중 고객에 인도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증권가에서 바라본 미콜라 1분기 예상 판매량은 30대 안팎이었다. 로이터는 미콜라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예상치를 웃도는 판매량을 기록한 점을 짚으며 수소전지 트럭 기술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미콜라 산하 수소 충전 설비 브랜드인 하일라가 캐히포니아주 온타리오 및 캐나다 엘버타주 에드먼턴에서 3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만큼 트럭 수요 증가에 기여할 가능성도 떠오른다. 스티브 거스키 미콜라 최고 경영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일라 충전소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향후 분기 매출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2023년부터 수소 트럭을 판매하기 시작한 미콜라는 올 한 해 동안 모두 350대의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콜라는 5월의 매출 등을 포함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위비안 아이폰 앱에 잠금화면 위젯 추가 충전 상태 확인 가능 위비안이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고 IT매체 9to5맥이 전했다. 이번 iOS용 위비안 앱 신규 업데이트에 따르면 잠금화면 위젯을 통해 차량의 충전량을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요청 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업데이트를 적용했으며 키 공유와 페일에 의한 업데이트된 드라이버 및 키 기능으로 더 간단해졌다는 설명이다. 아이폰의 잠금화면을 편집하려면 배경화면을 길게 누르고 하단의 사용자 지정 버튼을 탭한 다음 잠금화면을 탭한다. 여기에서 리뷰한 옵션을 포함해 잠금화면에 추가할 위젯을 선택할 수 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 반고체 배터리 양산 시작 중국 전기차 브랜드 니오가 반고체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다. 전해질이 제 형태인 반고체 배터리는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어려운 전고체 배터리의 과도기 단계다. CNEV 포스트에 따르면 미오는 2분기 출시 예정인 반고체 배터리 양산에 착수했고 배터리 팩 첫 생산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미오가 양산한 반고체 배터리는 260Wh의 에너지 밀도를 제공하며 최대 1,055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한다. 중국 배터리 업체 위라이언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오는 2022년 자체 배터리 양산 계획을 확정하고 매년 10억 위안 연구개발 투자를 공표하면서 애플과 파나소닉 등 기업 인재를 유치하는 등 자체 배터리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오에서는 매월 구동료를 지불하고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대부분 75kWh와 100kWh 두 가지 옵션이 있지만 150kWh 용량 옵션이 추가될 전망이다. 미오air 미오신 MBC 뉴스 미오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